안녕하세요 아저씨의 오락실 입니다 오늘은 플래시 워터 라는 스팀 게임을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한국어 지원이 돼서 이게 좀 좋습니다 폰트는 좀 별로 마음에 안드는데 공포 게임이에요 스팀에서 무료로 할 수 있는 공포 게임 플래시 워터 뭐 시작해 보겠습니다 플레이 타임이 굉장히 짧다고 하더라구요 굉장히 불친절하고 도트네 도트 뭐야 이게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런걸 미치기가 않지 너는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본 이후에 정상적인 삶을 살 수는 있는 것이 궁금하겠지 어쨌든 안으로 들어가자 추워지고 있어 A 또는 D키를 눌러 이동하기 오 오 반대로 굉장히 숲속에 어두운 숲속에 약간 수산물차 인가 여기 있는 박스 같은 것들인 것 같고 집입니다 집 수영장인가 우리가 하는 일에 그러할 만한 구석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쩐지 그럴 것 같아 세월이 이곳에 무슨 짓을 한 건지 좀 슬프네 내가 예전에 내 자매들이랑 여기 왔던 거 알아 너도 알지 청소부터 하고 나서 그 멋진 부분을 시작하는 거야 내가 서버를 내릴게 뭔가 이렇게 망가진 쓰레기를 모으고 벽을 닫기 어떻게 하라는 거지 T키로 상여자고 빠르게 달릴 어 뭐야 Shift 키를 누를 채로 오케이 어 뭐야 안녕 엘리자베스 아니면 클로이 아니면 둘 다 둘 모두 다 마지막 날은 즐거웠어? 그럴 거라고 생각해 높은 확률로 내가 마지막 날까지 버티지 못할 거라 생각하거든 어쨌든 간에 말이야 마지막으로 확인할 겸 잠깐 들렀는데 로비 모습을 봐서는 사람들이 계속 여기 올 거라고 장담하지 못하겠어 그러니 떠나기 전에 전부 청소하고 정리해야 해 하여튼 너의 서비스는 훌륭했고 우리의 사랑스러운 고객들은 절대적인 만족을 표현했으니 그 성과를 이제 와서 망치지 않길 바래 넌 이제 거의 다 왔어 행운을 빌게 마크로부터 쪽지입니다 쪽지 어? 치웠네 자 쓰레기를 T키를 누르면 오오오 오오 이렇게 되는구나 건물이 되게 작은데 청소 청소하는 게임인가 요건 닦을 수 없고 오 벽을 다 닦았습니다 자 들어가 보자 한 8분 정도 플레이할 수 있다고 하는데 여기 수족관 같은 건가 거북이 있다 거북이 자란가 마키벌레인가 로비 주변에 쓰레기를 보고 밖으로 가져갈게 로비 주변에 쓰레기 로비 주변에 쓰레기가 어딨어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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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왠지 피자박스 같이 생겼죠 피자박스 서버를 내리게 쓰레기 봉투를 들고 쓰레기를 담은 다음 벽을 닦아라 명령하는 거야 킥카드 필요함 일단 쓰레기 버리고 쓰레기 다 모았는데 여긴 못 들어가고 쓰레기를 담은 다음 그리고 닦아 어 잠깐만 저 밖에 있는 박스도 쓰레기인가 요것도 쓰레기일까요 아 요것도 쓰레기네 그러면 쓰레기도 거의 다 죽은 것 같은데 버려 오케이 훌륭한 메이드가 될 수 있을 거야 내가 우리 수지 분 친구를 잡을게 그럼 수영장에 들어갈 수 있겠지 어디갔어 어 뭐야 사람이잖아 뭐 앉으죠 이 둘은 뭘까요 킬러일까요 청소부들은 어 미안 문 열어줄까 이렇게 가서 키카드 좀 찾아올래 키카드 어디인디 어 들어갔네 어이 뭐야 여기 좀 어둡네 그렇지 근데 이걸 해결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해 내가 이것저것 준비하는 동안 타르시에서 화학약품을 좀 가져오지 않을래 노란색 병이야 이제 버리면 안 돼 여기 쪽지가 또 하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안녕 오늘이 마지막 날인데 통제실에 전원을 꺼야 한다는 걸 꼭 기억해 그리고 수영장 반대편으로 간단히 걸어갈 수는 없다는 걸 잊지 말고 이곳은 모종의 이유가 있어서 문을 닫았는데 하층부 대부분이 너무 부실하게 만들어져서 금방이라도 무너질 지경이기 때문이지 지난 몇 년 몇 번 동안 수영장을 건너듯 사용한 통구가 있겠지 아무튼 그걸 다시 사용하면 돼 혹시 그게 지금 내가 보고 있는 소파면 이 작품을 만든 살이 있는 사람 보너스를 만들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 다시 한번 행운의 빌어 마크로부터 노란색 병 어? 저기 쪽지 또 있네 어? 다 노란색인데 이건 뭐지? R키를 눌러 총을 쏘기 R키? 총? 지금 안 되는디? 하마터면 20번 했어 TAC가 예전보다 더 커져서 혹시 모르니 두 사람에게 총 한 자료를 남겨둘까 했거든 다 쓴 후에는 돌려주지 않아도 괜찮아 내가 주는 이별의 선물이라고 생각하면 돼 노란 병은 다 노란 병인데 지금은 총을 쏘는 시간이 아닌가 봅니다 이것도 이게 노란색일까? 노란색? 화학제품 추가돼 화학제품 추가돼 끝 짜잔 다 됐다 뛰어 올라와 여길 건너자 그래 나도 알아 리즈야 수영장 옆부분이 무너지면 않았다면 물이 좀 더 쉬었을텐데 말이야 A 또는 D키를 눌러 뭐 컨트롤을 누른 상태로 오오.. 빠지.. 오옹 뭐야 어 이거 뭐야 으악 수영장 속에 무서운 게 살고 있어 계속 누르고 있어야 돼 넘어왔습니다 건너야 돼 상호작용 어이 뭐야 잘해놨어 여기 전력을 끄고 나서 다시 돌아가자 전원을 끄기 어휴 껐다 왜 여기 왜 온 거지 근데 어휴 왜 자꾸 빠지는 거야 이유가 뭐여 오케이 가자 키 조작이 좀 이상하니 어휴 뭐야 이래 되는겨 리즈 들었어 빨리 가자 어휴 아기 뱃속인가 집어삼켜진 엔딩 이게 뭐야 잠깐만 또 다른 엔딩이 있다는 이야기 같은데 자 또 다른 엔딩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스킵 해도 되겠습니다 이제 이번에는 물에 빠져서 집어삼켜진 엔딩이 나온 걸지도 몰라 이번에는 불에 빠지지 않고 아까 그 벽 말고 다른 벽도 챙길 수 있나 어 다른 것도 집 챙길 수 있나 자 이번에는 물에 빠지지 않고 건너보겠습니다 주인공 이름은 리즈인가봐 리즈 자 이 상태에서 오케이 자 넘어가자 이 같이 있는 친구를 총으로 쏠 수 있을까 다 왔습니다 또 붙여 빠지지 않으려면 또 붙여 총을 쏠 수는 없는데 알키를 눌러서 총을 쏘라는데 총을 쏠 수는 없는데 총을 쏠 수는 없어 어? 어? 뭘 하는 거지 어 뭐야 뭘 하는지 모르겠네 그래 그러자 아 그러면은 얘가 시체가 물에 빠지지 않으니까 어? 물에 빠질 건가 본데 일단은 가봐야지 뭔가 좀 다른 상황이 일어나긴 했습니다 오케이 가자 또 중간에 빠트리진 않겠지 아닌가? 또 빠트리려나? 어? 나 죽일러 그러지 나 죽일러 그러지 어허 어 총을 지금 쓸 수 있네? 도망가야지 무서운 주인공 죽여버렸어 건너 잠깐만 또 뭔가 새로운 게 있진 않겠지 떠나기 떠나기 그냥 나가면 되는 거지 뛰어 도망가자 어쨌든 주인공은 살았습니다 뭐야 끝났다 포식자 엔딩 부사히 탈출했다 이렇게 플레이를 하는 게임입니다 총 4가지 엔딩이 있다고 하는데 한번 죽는 엔딩 잡아먹힌 엔딩이랑 혼자 다 죽여서 탈출하는 엔딩 두 가지 엔딩을 봤습니다 이게 뭐라 그래야 되지 스팀에서 그 해보기 게임 처음 해보기 게임으로 나온 거라서 약간 이렇게 프로로그처럼 짧은 스토리를 진행을 했습니다 아마 이 뒤에 또 다른 스토리들이 이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되고요 크레딧도 그래도 있네요 크레딧이 거창하진 않지만 이렇게 플레이를 해봤습니다 불빛 시체 약간 물속에 이렇게 떨어져 있는 사람 같지 않나요? 아까 여기는 아귀 모양이 나와 있었고 이렇게 해서 오늘 플래시 워터라는 게임을 맛보기 게임을 한번 해봤습니다 영상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이랑 좋아요랑 댓글이랑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